여러분들 드디어 GT밥의 신규 업데이트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 타로 들어가시면 메시지가 나올겁니다 신규 부동산에 나왔어 얼른 사 인터넷 금융의 서비스는 두번째 부동산 이쪽에 보시면은 패치단이라고 신규 탭이 생긴것을 볼수가있죠 도시쪽에 3개 그리고 위쪽에 2개 라프레타 229만달러 스트로베리 257만달러 무리의 차 242만달러 샌디안 200만달러 그리고 팔아주는 162만달러 라는 스트로베리의 사건 먼저 틴팅 이런식으로 바꿀수가있고 미트 그리고 거래처 할인율 이건 뭐야 모스 보험에서의 모든 보험금 청구와 로스 안토스 커스텀의 이동수단 수리 비용이 할인됩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 이건 또 뭐야 새차가 110만달러 녹승관 65만달러 여러분들 중고차 삽시다 그 다음에는 벽금고 이거는 냅두면 돈 차는건가 그 다음에 직원 부품을 더욱 빠른 시간 안에 회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직원을 고용하세요 이거 다 합치면 512만달러 아 씻 가자 512만달러 900클릭 패차장을 샀다고? 넌 너무 잘했어 최고야 정말 아 넌 꺼져 지들어 보시면은 패차장 마크는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가 지금 제 패차장이에요 건물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네 가자 4장 들어간다 와우 바로 여기야? 안녕 나는 GTA4에 나왔던 유서프라고에 GTA 세계관에서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 현실을 취하면은 만수르 같은 사람 그리고 또 그타 특유의 지루한 강도작업을 너한테 시킬거지 너는 수많은 다른 인무처럼 차를 훔치기만 하면 되는거야 맨날 하는거 차 뺐고 돈 벌기 짜잔 계획판도 있어요 그래 넌 여기서 미니 습격을 하게 될거야 어때 정말 재밌겠지? 나는 이제 컷신이 끝났으니까 들어갈게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신규 부동산인 패치장 불법정비소라고도 읽죠 보시면 이쪽에 타이어라던가 범퍼 이런거 있고 내가 산 견인차 내부를 보시면은 그냥 평범한 정비소 같아요 여기 뭐 리프트 있고 이쪽에 쫄쫄리분 아저씨랑 옆에 계획 컴퓨터 다음에 여기 2층 올라갑시다 여기는 저의 사무실 민트 쇼파가 준비되어 있구요 스낵이다 스낵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스낵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은 이제 금고가 열립니다 여기 이제 돈이 쌓일거에요 그리고 여긴 또 어디야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제 잠을 잘 수가 있다 오 살았다 좀 정신이 돌아왔어요 옷같은거 갈아입을 수 있고 이쪽에 견인차 있죠 얘부터 일단 타볼게요 가까이 와서 F 견인서비스랑 견인차 도색 도색 색깔을 바꿀 수가 있다 넘어가고 바로 견인서비스 시작할게요 폐차를 해야되는 차를 알려줄게 지도상의 위치를 표시할 테니까 그쪽으로 가고 참고로 주인한테 걸리지마 경찰한테도 걸리지 말고 그리고 우린 사실 면허가 없어 이것도 뭔 소리야 어쨌든 목적지로 갈게요 저는 500만 달러를 썼기 때문에 빨리 그 돈을 회수해야 되거든요 오셀런 F620 어 걸렸다 아니 대충 됐어요 오셀런 F620 내가 돈가스 사줄게 나를 따라와 여기다가 도착 이제 직원이 부품을 회수할 겁니다 돈이 생기면 연락할거래요 자동차를 회수하면은 패치량의 일일 수익이 증가합니다 아 내가 일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제가 정비소를 가득 채워볼게요 사트 아이고 불쌍한 엠페러 여기가 너의 집이야 견인서비스 시작 어? 더 안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동차 리프트가 사용중입니다 이게 두 대밖에 안되는구나 여기 빈 공간은 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견인서비스가 안되면은 얘를 끌고 나가지도 못해요 계획컴퓨터 이제 얘를 한번 써볼게요 차를 훔친 다음에 유서프에게 판매하거나 부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위불 헬파이어 오마조 나는 오마조로 해야지 얘 처음 본 차니까 갱 강도작업 준비 비용은 따로 없는 것 같고 바로 갈게요 미션로 조사 사람을 감옥에서 빼야된다고? 이번 미션에서 총은 쓰지 말아달라고? 알겠어 유리한 위치로 가십시오 경찰서로 침투하는 거니까 사진을 찍어와 지도보시면은 사진 포인트가 세 군데가 있고 얘를 지금 찍으라는 거 아니야 대충 찍어드릴게요 여기도 대충 찍어 다음엔 여기 뒤에 찰칵 그리고 이제 복귀합니다 여러분들 벽에 사진이 생겼네요 나 사진 진짜 대충 찍어놨는데 편집 잘해놨네 다음에 이거 뭐야 경찰 메버릭 전술장비 장비 교란 경찰 메버릭 갑시다 경찰에 한 대 훔쳐야 된다 아 제일 쉽지 위즐뉴스 건물로 가십시오 신호기를 해킹하십시오 넌 절로 가 자 이걸 해킹하자 2키 무 따고 해킹 스타트 이거 까먹었는데 오 됐어 대충 됐습니다 이거 그냥 대충 몇 개 이으면은 알아서 풀립니다 갑자기 지금 뉴스 화면에 나오네요 속보 경찰이 허위 뉴스에 당황하다 저쪽에 가면은 이제 헬기가 있을 거야 바로 여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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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도 걸려있어 지금 오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가져가면 끝 나의 뛰어난 헬기 운전실력을 보여주마 한 번에 클리어 코어 아 난 너무 멋있어 미션 클리어 그 다음에는 전술장비 갑니다 이거 경찰 라이엇 IA 작업실로 가라고? 가면은 방탄복이랑 수류탄이 있을 아니 차나 훔치는데 IA까지 가 이거?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데? 여기로 정확하게 떨어져 굴러 여기가 아닌데 오 여기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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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큰일 날뻔했네 문 열어 발쌍 발쌍 그치는 사람들이 차보금이 되는거인데 안되겠어요 여러분들 얘네들은 미니건 맞아야되요 어? 발쌍 내가 이것까진 안쓰려고 했는데 다 니들이 자초한거야 지금 경찰 라이엇이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얘네들 한 번 조사해볼게요 전술장비가 이 근처에 있다는건가? 문을 열어 아무것도 없죠? 다음차 얘도 꽝이야 이번에도 꽝이면은 오늘 저녁 굽는다 오? 얘네들이 이거 맞아요? 나잇샷 오늘은 야식 먹어야겠구만 세탄 경찰에 나가신다 다들 꺼져 미션 클리어 그 다음에 장비 교란 이거 가야되요 폭발물을 사용해서 LSPD의 장비를 파괴하십쇼 나는 누구와도 싸우지 않을거야 나는 누구와도 싸우지 않을거야 들어가 됐어 안걸렸어 나는 누구와도 싸우지 않을거야 아이코 걸린네 사장님 죄송해요 자 곧이치면은 성탄절 발사 빵야 나잇샷 다음에는 배달 일정을 찾으십쇼 아 이쪽에 일정표가 있네요 이제 나갑시다 우와 경찰 오토바이 이거 보기 힘든데 따옹 따옹 자 이제 지도상에 LSP 장비가 표시가 됩니다 얘네들이 이제 파괴하면 돼요 발사 나잇샷 다 다 터뜨리고 두번째 나이스 마지막 필별자여 컷 모든 LSP 장비를 파괴하였습니다 잠깐만 왜 피날레가 안뜨지? 잠시만 이게 뭐야 오른쪽에 선행작업 이거 안했었는데 스턴건을 훔치쇼 해당 지역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지도보시면은 이런게 있었네요 아 이걸 왜 지금 봤지? 강도 선행작업 하나 둘 셋 이 세군데가 있는데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미치는 바로 이것이다 갱 강도작업에 필요한 장비가 근처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미네슨의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무기를 준비해줄 거야 이 아저씨랑 이제 드디어 말할 수 있는 거야? 아저씨랑 말 못해? 아 여기 있다 이것이 바로 미등록 무기 경찰서에 무기를 숨기세요 아 밑에다 이렇게 무기를 넣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선행작업 완료 자 그 다음에는 여기로 갈게요 다음은 여기네요 근처로 와서 연락을 해봐 눈앞에 보게 되는 창고로 들어가래요 들어오시면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설마 얘네 다 죽여야 돼? 아 아니죠? 안 죽일게요 아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해 아우 정말 마음이 아파 마지막 생존자 가만있어 인마 그냥 죽은 척하고 있어 근처에 지금 차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여기서 내가 고르는 건가? 나는 그렇다면은 자 이 차를 타고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자동차를 숨겨드립니다 미션 클리어 마지막 작업이다 이제 21cm287 이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경찰차를 찾아라 얘네 딱 보이죠? 오 이거야 이거 이거 자 보시면은 스턴고니 무려 4개에 39,800원 자 끝난 건가 이제? 자 그렇다면 이제 피날레를 들어가 볼게요 스타트 오 뭐야 누스복장? 경찰 매버렉의 위치로 가십시오 확인 미셜로 경찰서로 비행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게 주차를 해달라고요 완벽한 주차 경찰을 제압하십시오 아 스톤건 환기구에 가스 수류탄을 던져넣어 던져 아잇 아잇 양반 바로 앞에서 던지면 들어가겠지? 오케이 들어갔어 여기 위에서 던져야돼 이거 안그러면 안들어간다고 마지막 됐어 컷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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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쌍한 경찰들이여 자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야 돼요 와 가스가 정말 가득해요 여기 유치장 열쇠를 찾아볼게요 미안 여기 있다 유치장 열쇠 이제 감옥으로 가서 친구를 구할 거야 보아문을 열어 삑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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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찾아야 돼. 이 친구를 타줍니다. 아니스 300알 됐어. 여기까지 잘가. 강타인이 자동차의 목적지를 얻었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제 신차가 있는 거야. 바고스 은신처에 침입하십시오. 적들을 대충 잡아주시고 여기 자 이것이 바로 신규 차량인 그로틴 투리스모 오바조 오마이갓 이거구만 이거 이거 아 이제 드디어 차례비를 공장마당 찍어낼 수 있겠구만 너무나 기뻐. 여기로 가져오시면 미션 클리어. 강도 자급 완료. 자 이 이동산은 유서프에게 판매하거나 부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 이쪽에 이제 차가 생겼네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 채우는 건가 여기다가 오마조를 살펴보려면은 2키 판매 투리스모 오마조를 터미널로 전달하여 39만 5천 달러를 받습니다. 부품 회수 직원에게 시켜서 그냥 돈을 법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킵. 난 얘를 여기 둘 거야. 어 그러고 보니까 지금 금고에 얼마 생겼을까요? 한번 열어볼게요. 12천 달러. 잠깐 사이에 12천 달러가 보였죠?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럼 테맨 세팅이었습니다.